안녕하세요. 저는 예신 한의원 원장 조원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질환들이 이 스트레스 증후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조어 중에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 장기간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가되어 우울감,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증상을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예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복지관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게이트볼을 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회활동이 있으셨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되고 또 특히 자식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맞게 되면서 그것들 때문에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또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의학에서 정신심미질환의 치료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여러가지 심미적인 질환들이 있었고 그것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머리를 쓰는 일보다 몸을 쓰는 일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문제가 훨씬 많았고 아니면 소아계 질환, 아니면 보약이 필요한 그런 질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우울감을 느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정신심미질환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의학에서도 많은 정신심미질환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도 이게 항불안제의 대표적인 약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한의학들이 이런 정신심미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의학적으로는 장기가 감정을 주관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학에서는 두뇌가 감정을 주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장기와 두뇌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감정을 주관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로 이렇게 정신심미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물인 술이나 담배, 커피, 심지어 마약들도 이렇게 뇌 속에 들어가서 뇌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천연물 가운데 한약제들도 충분히 뇌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심미지역에 두뇌에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환은 불면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잠을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생아들은 하루에 20시간 이상 잠을 자기도 하고 아무 때나 잠을 자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일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3단계, 4단계의 깊은 수면보다는 1단계, 2단계의 얕은 수면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젊은 사람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램 수면이 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래프의 아래쪽으로 보면 1, 2, 3, 4에서 3번이나 4번 쪽에 있는 그 수면 상태가 우리가 가장 좋은 수면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3번이나 4번의 수면 시간이 좀 더 긴 반면에 나이가 들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4번의 시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1번이나 2번 아니면 완전히 깨어있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활동량도 떨어지게 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잠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개시 장애입니다. 수면 개시 장애는 잠이 처음에 들지 않게 되는 말똥말똥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수면 개시 장애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자다가 하루에도 3번이나 4번 정도 깨서 화장실을 가게 돼 나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에는 방광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방광의 문제라고 하면 자다 깨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보다는 낮 시간 동안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우리 머릿속에서, 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고 우리가 푹 잘 수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게 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잠이 쉽게 깨게 되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면 개시장애와 수면 유지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수면 개시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게 되고 또 일정한 시간에 깨게 되는데요. 그러한 생체 리듬이 우리 몸에 있는 시계가 깨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대부분 일찍 잠이 들게 되고 또 일찍 깨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행동치료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뇌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원인으로도 수면 개시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병,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할 화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사실 수면은 우리 머리가 잠을 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잠이 더 잘 오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뇌 속에 있는 뇌간이라는 곳에서 저절로 잠이 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여러 가지 흥분 상태, 걱정이 많다든지 근심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뇌간에서 잠을 자게 만드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더 잘 오지 않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내가 더 잠을 열심히 자야지 라고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뇌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잠이 더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런 상황이 뇌의 흥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혈당이 조절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인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잠자기 1시간 정도 전에 약간 달달한 것들을 먹게 되면 조금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체온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수면이 잘 오지 않게,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은 우리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온이 높았다가 밤시간이 되면서 체온이 낮아지면서 그 낮아지는 체온 때문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체온이 너무 높은 상태라서 체온이 낮아지지 않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고요. 아니면 체온이 너무 낮은 상태여서 더 이상 체온이 낮아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인 가운데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 행동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면 유지장애 중간에 깨게 되는 수면 유지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게 자다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깨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 시작은 코고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수면 중에 호흡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게 대부분 체중이 증가하기에 따라서 심해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코고리를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좀 더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체중 조절 장애가 있을 때 수면 유지가 잘 되지 않게 되는데 첫 번째는 높은 체온 이 경우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체온이 밤중에 자면서 높아지게 되면 알지 못하게 땀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 아주 경미하게 탈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다가 깨서 나는 입이 말라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높은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병과 관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낮은 체온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 시간에 잠을 깨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새벽 3시쯤 일어나는 내가 몇 시에 자든지 나는 새벽 3시면 깨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체온이 낮아서 특히 이러한 분들은 새벽에 깰 때 추위를 느끼면서 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높은 체온이나 낮은 체온을 가지고 있어도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기 리듬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실 수 있지만 불면증 환자인 경우에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11시 이후에 자서 6시 정도에 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절대 침실에 들어가거나 누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는 눕는 것을 자는 것과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실에 들어가거나 눕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아, 이 사람이 충분히 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7시간을 잘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7시간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나머지 17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활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활동을 하시는 게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5분 내에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불면증을 안 좋게 만드는 것들이 수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잠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잠이 들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보는 것도 수면에 대해서 불안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자는 시간 동안은 시계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두 번째와 비슷한 건데 기상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잠을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좀 더 늦게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녁 때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설정하셨잖아요. 그대로 내가 6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내가 심지어 새벽 4시나 5시에 잠이 들었을지라도 6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도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저녁에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자려 애쓰지 않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잠을 자려고 애쓰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잠을 안 자려고 애쓰는 게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잘 수 있는 시간에는 잠이 잘 오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게 되면 잠을 열심히 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완요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머리끝 그 다음에 턱 어깨 팔꿈치 손끝 허리 골반 무릎 발끝 순서대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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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시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턱 이렇게 순서대로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은 복식호흡 배를 내밀었다가 들이마셨다가 내밀었다가 들이마셨다가 하는 이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이 이완되고 또 정신까지 이완이 되면서 불면증이 있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볼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증후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병 두 번째는 우울증인데 서로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스 셀리의 스트레스 3단계라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으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보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았는데 요새처럼 집값이 막 오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대부분 단기간에 그치고 말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경보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단기적 반응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2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점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항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불면증, 불안,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나타내고요. 이런 단계를 화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이상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 또는 우울증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소진 단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항 단계,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늑대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늑대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늑대를 피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이라는 곳을 자극하게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늘어나는 곳들은 뇌, 심장, 근육, 간에는 혈액순환이 늘어나게 되고요. 소화기관이나 아랫배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혈액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장에 혈액순환이 늘어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근육 쪽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면서 땀이 나거나 입이 마를 수 있고요. 또 간 쪽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 복강 내의 혈액이 많이 차게 되면서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소화기관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소화 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속쓰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아랫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서 소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자궁이나 난소 쪽에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차고 또 아래쪽은 따뜻하게 하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머리 쪽으로는 뜨거워지고 손발 또는 아랫배 쪽으로는 차지게 되면서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지게 되는 상열 하한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전달이 안될 것 같아서 저희 한의원에 실제 내원하셨던 여러 환자분들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3세 여자분이고요. 실명을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이분은 나는 항상 배고파 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항상 장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하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분의 주증상은 항상 허기지는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밥만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파. 그래서 뭐라도 주워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이분은 체격도 크고 혈압이나 맥박수도 좀 빠르고 얼굴도 붉고 괄괄한 분이셨어요. 이분의 부증상은 속이 쉽게 쓰리고 또 등 가운데가 뜨겁고 머리나 등에서 땀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약간 체격이 있으신 화병 단계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은 65세시고 이름은 나는 아직도 갱년기 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주증상은 갑작스러운 상혈감, 얼굴이 붉어지고 또 얼굴에서 열이 나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이분은 40대 말부터 갱년기 증상으로 상혈감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10년이 넘도록 아마 저희 아내는 오셨을 때는 거의 20년이 가까울 시간 동안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또 부증상으로는 목에 염증이 생기는 이누염, 또 목에 가래도 많고 아침받아 가래를 뱉어야 되고 또 머리 쪽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불면증, 잠도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몸이 아주 마른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화병으로 이렇게 특히 위로 열이 오르는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갱년기는 대부분 1년이나 2년 정도면 증상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10년 아니면 5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거를 갱년기로 봐야 되기보다는 다른 질환, 특히 이제 화병의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좀 더 맞게 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소진단계,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부신피질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증상, 또 정신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 저하되는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피로가,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시게 되고 또 기력도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한 곳이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다,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런 류의 양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특정 부위가 아프다라기보다는 전체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정신 기능의 저하가 되게 되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쾌감상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3세 여자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분이셨어요. 청소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73세나 먹도록, 73살이나 먹도록 내가 아직까지 일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그 걸어가는 10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저하되는 느낌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욕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의욕도 없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을 받으셨고 또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주위에 동료들이 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아까 들어드렸던 화병 단계든 우울증 단계든 한의학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증후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완고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꼭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꼭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격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고칠 수 없는 게 성격인데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훨씬 더 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관리 우리가 이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울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실천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싫은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미생활 같은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 친구, 동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혼자 있고 싶고 말하기 싫고 한데 그래서 더더욱 주위 사람들과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도파민 수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 말고 아주 단순한 거 하나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성취하시게 된다면 우리 뇌에서 뇌에 흥분을 시킬 수 있는 또 기력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갖는다.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라고 생각만 하시는 걸로도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혼자 스스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도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 중에 만약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되 충고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 상대방 우울증 걸린 가족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이 환자분은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표현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시되 참여하는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즐거운 활동들을 함께한다. 그래서 같이 우울증 환자분에게 혼자 시키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 왜 열이 나? 라고 비난하지 않지만 우울증 환자분들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막 쌓여있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너 왜 누워있어? 라고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증상이나 우울증에 걸린 증상이나 증상 자체는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이 우울증이 좋아지면 이 증상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희망들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치료나 또 개선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